하나 둘 셋! stre pele 거야, 스타메라를? 그대로 있어? 그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 SD setups 1차 responsibility 잠깐만 선택 이럴순 골드 으지금 케이크 누나 조 Bots 완전히 면 진행 Dob 거 확인 유럽목마다 그러면서 숙소에는 ž 에너지 조리 양이 이루어졌어요 열어주세요 이번에 파리 숙소는 뷰가 좋은 데를 선택했어요 마담 레브라고 이렇게 그리고 에펠 파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이제 밤에 반짝거리겠다 반짝반짝 이렇게 뷰가 있고요 여기가 우리 방 3일 동안 지낸 미니 바가 있고 오자마자 화장실 어? 변기는 어디 갔어? 저희 쪽에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구나 여기는 작은 화장실 여기 옷장인가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고요 많이는 안 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점심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나가려고 하고 여기 원래 3시 체크인인데 저희가 1시 반쯤 왔는데 체크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짐을 두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일단은 배지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이거 말려 보인거야 이!! 좋은 앨피티 좋은 аппетIT 좋은 앨피티 좋은 앨피티 다음은 날씨가 apps 아저씨는 바로 옮기지 않나요? 엽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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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왜 바로 옮기지 않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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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생제를 막 비기는? 괜찮아 다 추억이지 뭐 비오니까 비닦을 필요한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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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제르맹 경기를 보러왔어요 아 베를린에서는 서카스를 봤잖아요 오늘 누가 끌어도 비랑같이 먹겠는데? 그래서 파리는 너무 자주 와봐가지고 이번에 뭐 새로운 거 하다가 경기를 보러왔는데 처음 오는 처음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누구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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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감기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 감기하고 있겠어 비 좀 딱 맞고 너무 심하게 맞았어 속옷까지 다 샀고 후반전 집에 가서 호텔 가서 볼게요 너무 추워요 호텔 가서 볼게요 이제 이 정도 비는 안 오는 것 같아 보여요 어제 저녁을 취소하고 사우나를 하고 계속 잤어 두념빠리 두리샷 투샷 되게 하얗네 먹어봐 사양 느낌 아닌지 좋아 이거 두 개가 내 건데 둘 다 먹을 수 있게 해줄게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해물파전 느낌 해물파전에요? 네네 진짜로 위에 커브를 많이 뿌려가지고 커브를 엄청 많이 뿌려서 진짜 전 한국 밤 느낌이에요 아 귀여워 오늘의 룩입니다 오늘의 룩입니다 파리 이차차 머리에 잔뜩 힘을 주셨네요 아니 잔뜩 아니에요 아 살짝? 그냥 발라넘기는 것 때문에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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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쁘다 도착해 파리의 무화폐라 전시를 또 봐야죠 하나는 오늘 룩으로랑 이런 데는 다 갔으니까 그치? 여기 어디에요? 나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왔어 제가 가자고 했고 여기는 친한 포토그래퍼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공간도 너무 예쁘고 전시도 지금 괜찮게 해서 보러 왔어요 아무 멘트 없어요? 음 음 그렇대요 네 진짜 예쁘다 음 진짜 멋있죠? 근데 되게 현내적인 느낌 근데 되게 현내적인 느낌 되게 현내적인 느낌 되게 현내적인 느낌 오 저는 지금 무서워졌다는 게 안 하고 싶어서 아 아 약간 눈에 광기가 바람이 같은데 난 나가겠다 눈 열어라 눈 열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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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우리 원희가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좋아하겠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광화물 그리고 이게 남산타워 에프라우스 재광장인가? 모든 출판사 여러분 고 Maxwell cant은 일들 알 pointless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바 tam을 헤어 겨울 지 notwend 어려운 르봉 마르쉐 백화점 로즈베이커리 여기는 어디죠? 르봉 마르쉐 백화점 로즈베이커리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고 올 때마다 맨날 우리는 4, 5년 만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여전하네요 여기 근데 먹고 너무 약기가 빠르기 오쿠노미야끼 먹으러 왔어요 김치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로즈베이커리에 오쿠노미야끼도 있으니까 김치전이나 감자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프랑스 감자가 맛있어 아 감자전 좋아할 것 같아요 프랑스 파랑스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있으세요 잘 거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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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너무 옛날이라 이거거든요 밑에 사진 내가 찍어야 되는 가로로 찍어야 돼 그래 그 조명이 나와야 돼 얼굴 표정은 우리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행복한 느낌 행복한 느낌 얼른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본나프로 지금 스위트는 나랑 정리한 거 바꿔야해 응 이거 너무 흥미하다 책인가? 왜 그랬어요?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느낌 아 너무 귀여워 역시 이런 거 보일 때만 사놔야 돼 이런 거 보일 때만 사놔야 돼 또 한 번 아저씨 가고싶은 가방 또 한 번에 다행히 한 번에 다행히 공감리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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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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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애플타워가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 아침은 오빠는 운동하러 가서 혼자 몰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라면의 반짝거리를 보이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라떼가 맛있어. 마타맛아? 그쵸? 그쵸? 맛있어 보인다. 그치? 이거 제일 맛있어 보인다. 쌀이 진짜 라떼가 진짜 라떼가 맛있어. 진짜 라떼가 맛있어. 어 오빠는 깨네. 우와 진짜 라떼가 파랗해. 집에 가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좋네요. 잘 가라는 파리에 인사하겠어? 진짜 라떼가 진짜 라떼가? 비가 그렇게 오가? 오빠 안녕 좀 해줘. 지금 원이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막 할머니한테 발이 올리고 있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사람 듬뿍 받고 있어가지고. 이만해졌잖아. 여기다. 아 마카롱. 김미열 씨. 김미열 씨. 김미열 씨. 파리에 오셨나봐요. 어쩐 일이세요? 초콜릿 사러 왔어요. 아 초콜릿 사러 오셨구나. 쌍쿠! 어.. 네? 감당하세요 어! 틴틴이다! 틴틴 발견 틴틴아! 틴틴아! 되게 귀엽다 미친 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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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미친 틴틴 미친 틴틴 미친 틴틴 나는 한국 골듉이가 더 맛있는 건 안 돼 아 꽉 차네 을지로 골듉이 하하하하 맛있어 시원하다 장난 아니다 멋있다 이건 인정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롯데월드보단 작네요 저기서 셀카 찍자 응 좀 무섭다 무서워 근데 오우 오우 하나 둘 셋 좀 뺄 거야 카메라 그대로 있어 올라갑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여기 있어 네 제목 뭔지 알아? 몰라 파리는 공사 중 저희 둘만의 시간이에요 저희는 마카롱을 낳고 사온 거를 같이 먹을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오빠 무슨 맛 먹을 거야? 난 초코 끝에 있는 게 다크초코 난 가운데 거 약자 먹어볼까요? 음 엄청 쫀득쫀득해 그러네 맛있어 난 무화과가 올라간 거 같아요 맛있어? 이건 다크초코에 무화과가 올라간 거야 되게 맛있어 이거 좀 더 살 거 같아 나이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걷기로 했어요 원희 거 말고는 살 게 없거든요 어? 뭐 하나? 아아 귀엽다 네 나무에 나뭇잎은 한 장도 없어 진짜 오린 것처럼 잘라놨다 어? 근데 여기 안에는 팍팍어 여기 안에는 강아지가 안 됐는데 여기 안에는 강아지가 안 됐는데 비둘기는 잘 먹어야 돼 비둘기 정원 예쁘다 우와 초록색이에요 초록초록 걸어가 보세요 쌀국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응 우와 예쁘다 안녕 김문희 씨 팬이신가 봐요 아 네 제가 팬인데 오 멋있는데? 부대 땅 지키는 줄라 이게 어렵다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바람에 안녕 권우 팬이신가 팬이신가 Stroh 디블라 디노 쥬쥬